디디디땡드 디디땡드 디디디땡드 디디땡드 아이돌 디디땡드 긴장된 피바사지 연금수증 파일 성공하기 성공 감사합니다 뭐지? 뭔가 이상한데 이래놓고 귀족 그램니 나오는거 꼴받네 세모 항 이래놓고 귀족 그램니 나오는거 꼴받네 이래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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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쟤야 퀄 가 이래놓고 퓨 퓨 디펙트 될 뻔인데 퓨 퓨 퓨 퓨 퓨 퓨 퓨 뭔가 이상하다 압박이 퓨 꼴 받네 퓨 허순 일민척 억가야 억가 억가가 디펙트를 강하게 키운다 디펙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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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디펙트 디 야구공 캤어다 이게 디펙트의 태생적 한개다 이딴 골 방지하려고 이딴 골 안볼라고 홀로그램 있는건데 아 있으면 어쩌라고 안나오면 끝인데 어제였다 진짜 이 캐릭터는 덱이 많아야 강하다고 근데 슬더스는 덱이 많으면 말린다고 에리트 가마로 가 깐 곳 없어 가 아씨 민나갔다 네임 네임 으아 쟤 왜저래 뭐지 아 아 아 평화는 유지되어야 한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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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 쿨 쿨 Sell 에너지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길각이었네 괜찮아 너울주의 뭔데 저거 내 31등 때림 이 개미냐 홀로 홀로 왜 다 0코임? 쓰네코네코니 야자와 쓰네코 아 이게 리팩트지 진짜 이게 리팩트지 이게 리팩트지 아휴 사격수비 사격수비 꼴받네 근데 꼴받아도 어쩔수없어요 어쩔건데 사격수비 사격수 사격수 역배 역배 45% 룬축 전기 룬축 룬축 선미 가방팀 나오면 좋을텐데 룬축 내가 때린거엔 벌게 절대 안들어가네 전기 룬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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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 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앗! 잉컨 대실패 뭘 사야되지? 쉽지 않음. 쓰레기 게임. 저거 분명히 부적 먹었으면은 미래 바뀌어서 이거 안 나왔다니까. 스틸더스 원데이 투데이 하냐고. 전동 확률이라니까. 저더댁이 하나정도를 강화해야겠는데. 아 아 다 쎄다 역시 디펙트 담배 피울 시간이 어디 있었나 어이 결함 담배 피울 시간이 어디 있어 스택특 영광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백원 정도 벌겠네. 이건 저거 있어야겠다. 저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? 걷어내기. 안 나올 거면. 아, 그래. 그래.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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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트 거지.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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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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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겠지? 못 잡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누가 얻어비지?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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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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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월드는 솔직히 디펙트 최고의 파워카드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디펙트야 디넘강 과로야 나 제구성 삼촌인데 여기 좀 앉아 봐라 수리검으로 싸울 거면 그냥 나를 어쩌구 저쩌구 수리검은 밀칩을 안 깎았니 밀칩이 E E E E 2 2 2 토토도 2번